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죠.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이 개선됩니다.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.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해 택시 운행 시간이 지자체마다 달랐고 운행 범위도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됐습니다.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운행 범위도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는 시곤을 따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고 광역시 기준으로도 인근 광역시까지는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. 이와 함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임산부, 노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용 방법도 개선해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개별 시곤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용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